지금 한 음식점에 와 있는데요 지금 여기도 거의 뭐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의 소식인 것은 너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은 독일 슈노펜트 공항입니다 독일 슈노펜트에 거기로 와 있습니다 제가 끄는 것은 1일권이고요 타겟스 카트라고 해서 1일권이고 에스반, 우반, 버스, 트램 다 이용 가능한 그런 겁니다 일단 9.615구요 아시겠지만 여기 지금 기기 옆에 티켓 판매기 옆에 유효시키라는 그런 기기가 있는데요 거기다 꽂아 놓고 이렇게 고장을 받아야 여기 두 번째 호텔 왔습니다 여기는 베린 이고요 이거 옆에 분 베린 limp 프리스틱 베를린이 그녀는 그녀는 베를린이 남을 할 때 없는 평화로운 베를린 아침입니다. 지금 한국이야 저녁이겠지만 베를린 장벽 베를린 마워 그렇게도 베를린 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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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를린 만에 베를린 베를린 16개의 랜더 그리고 유럽과 독일 풍선으로 해놓은게 있네요 오류치면 땡땡일보 그런거 허락드리뮤 여기가 Topography das Terras 중요한 곳이 아니라 유대인 기념한 곳입니다 여기가 바로 토포그래피데스테라스 인데요 여기가 게슈타포 나치 비밀경찰 SS 나치친의대 그리고 라이힉스시아하이스 국가안전 포프탐 중앙부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비밀경찰이랑 나치친의대랑 그리고 현재 국정원이 있던 곳입니다. 간단 명령하게 코리브로스트로 먹을 겁니다. 소세지입니다. 숙소에서 지금 베를린아 자이통 베를린을 대표하는 신문지를 제가 가져와서 읽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거는요 뭐 이렇게 예쁘게 생긴 분도 있고 있긴 하겠지만 지금의 정취적 상황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最後끼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봐봐야 됩니다. 이것은 슈베르 레겐입니다. 슈베르 레겐. 비가 진짜 많이 내립니다. 상수시라는 글자가 똑똑히 보이실 겁니다. 왼쪽 오른쪽에 있는 아주 이쁜 사람도 있고. 좀 얇은데 맛있다고. 음. 전간네 전. 음. 근데 이쁜에 나오고. 스스코레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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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토베르 레겐. 샐러드를 같이 넣어봤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오토나페티트 할 예정입니다. 이스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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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맞이하는 베알리너돔입니다. 섬이 있어요. 박물관 섬이 있는데요. 여기 있는 거. 섬에 있는 박물관 다 끊으면. 18유로로 다 계산 가능합니다. 그래. 레겐 레겐. 이거 끊고 갑니다. 출발. 이스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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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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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트 인 뱃디쉬 무제우 뱃디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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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리즈 한 대스 뱃디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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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심해서 독일의 짧은 역사의 가나책도 역시 한번 사봤습니다. 과연 독일인들은 자국의 역사를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을까요? 물론 우리보다는 자세하게 정의를 하겠죠. 뱃디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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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로마 참피노 공항으로 돌아왔습니다. 저 색깔이 다 빨간색이에요. 보니까 방금 빨간색 용토가 정부에 관할 것이었는데 시리아 용토의 무려 40% 정도나 정부 영향이 바뀝니다. 우선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방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에 오니까 그런게 좀 있는 것 같네요. 뱃디쉬 뱃디쉬 한 번 콜로세움 입니다. 그때 한 번 봤었죠? 뱃디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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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의미가 있습니다. 저 보시면 글자가 보이실 텐데요. 맨 왼쪽에 있는 것을 볼게요. M 그리고 아그리파 라는 게 있습니다. 로마 항제를 타는 거고요. 왕국의 탕수자죠. 맞습니다. 원래 사보이 왕국의 왕이었는데 이런식으로 이탈리아 통일에 기한 사람이라 이렇게 아주 높이 추앙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션이 이곳은 테르미니역 주변에 짐을 맡기는 곳입니다. 아 아 아 아 맞습니다. 여기는 시간제고요. 후불이고요. 한 번 맡기면 5시간에 6유로고 이렇게 6시간부터 12시간까지 누적이 되면은 1시간당 1유로 그리고 13시간 이후로 더 누적이 되면은 0.5유로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 금기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2분쯤에 생각했는데 맞네. 5시간 4시간 5시간 5시간 4시간 4시간 5시간 5시간 6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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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시간 다를말맨입니다. 바티칸 컵 납시요 이게 바티칸 문장입니다. 아주 예쁘지 않습니까? 전부적인 조치랑 그리고 나름대로의 Thank you very much. You are very nice. 그래야. 그래야. Yes. That's nice. 네,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구요. 아, no ticket, it's office inside. 네, 티켓 오피스가 없단 얘기죠? 네. 호텔 이름, 잘 보시면은 호텔 코로나가 있죠? 아, 그냥 생각나서 보냅니다. 트렌트 웅리회라고 했습니다. 그, 종교개혁 이후 때 카톨릭의 재정비를 위해 뭐, 금서도 만들고 그리고 종교재판도 하는 등의 여러가지 회의를 만들게 되는건데요. 그때의 피에타가 다시 하이라트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구요. 밑에 보시면은, 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지금은 스탠딩 인펄슨 그, 서인 사람에 대한 내용을 하고 있구요. 그 사람의 니고데모는 그, 예수님의 어떤 성경을 바람으로 비유했을 때 그거를 이해를 잘 못했던 사람이죠. 무튼, 그 니고데모 얼굴이 아주 지금 딥빌릭 아주 무거운 심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각가의 자화상이라고도 하죠? 뭐, 그런 부분입니다. 네, 저 앞에 있는게 피에타 그 본래 모습 같습니다. 오케이. 땡큐 베리 마치. 헤어 날씨. 땡큐. 바이바이. 안녕하세요. 네. 바르셀로나 엑프라트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베나스노체스. 저녁을 아주 행복하게 보내시구요. 한번 와봤던 곳이고, 주요 관광지를 늘렀기 때문에 보시면 저희 48시간을 끊었고 이거 48시간 카드는 공항에서도 이용가능합니다. 보타겠습니다. 네. 볼 것 없어가지고 스포니밥이나 보고 있는데 이탈리아에서는 진짜 이탈리아 하나도 못 들었는데 여기는 그래도 약간 뭐 한두 개 단어 알까말까 해가지고 좀 자막까지 있으니까 조금 좋네요. 그 유레일 패스를 끊어도 스페인 프랑스에는 웬만한 여차는 이렇게 좌석을 예약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램펠을 쳐입니다. 기다리는 도중에 짜잔 그림이 하나 만들어졌구요. 이거 배경이 이거예요. 잠시만요. 요겁니다. 네. 저거랑 지금 보고 있는거 있죠? 잠시만 주목해 주시구요. 이거랑 이거랑 지금 몽펠리에 역입니다. 약승 몽펠리에 근데 발음은 별로고 지금 비가 오네요. 비가 했습니다. 그 아비뇽까지 가는거 몽펠리에는 다행히도 키오스크가 있어서요. 이걸로 그냥 바로 유레일패스 적용해서 굶 22일 22일 을 예전 멈тр에 그리고 네전 조금 이대로 여기도 오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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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내일 내일 오혜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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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랜이 이시으로 아비니언 토마토 아비니언 오늘 아침 아 오케이 목소리가 장르르 님이 장르르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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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내일 아침에 방문하실 수 있으므로 호텔에 방문하실 수 있으므로 내가 방문하실 수 있으므로 응, 네 진짜 그림 건물입니다 아주 뷰티풀한 건물 같이 연출 30분 연기되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렸다 가야될 듯 아까 그特 다시 파리로 왔습니다 그냥 하늘 이용역이고요 다시 위도가 50도로 된 곳으로 올라옵니다 다시 파리로 왔습니다. 다시 위도가 50도로 된 곳으로 올라옵니다. 가게야 가게. 요렇게 생겼습니다. 걸어가고 있구요. 여기는 폰 뇌프라는 곳입니다. 다리 이름이죠. 오케이 걸어가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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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에 만나요.